안녕하세요 즐거운 생선 박대생입니다. 오늘 리뷰의 생선은 114번째 퀸피씨입니다. 퀸피씨도 번역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직역을 했고요. 이게 민어과의 생선이에요. 생긴거는 날렵하죠? 어쨌든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학명은 세리, 허스, 홀리토스고 민어과의 생선을 지금 8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속이 있어서 속명으로 묶은 적은 없고 제가 3개 이상이 되면 묶거든요. 속에 3개 이상이 되면 속으로 묶고 아니면 꽈로 묶습니다. 꽈는 지금 민어과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거의 10개에 육박하니까요. 10개가 넘는 것도 지금 나눌까 생각 중인데 플레이리스트에 너무 많으면 한 번에 보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이건 따뜻한 해역에 5미터 내외의 얕은 모래바닥에서 서식을 합니다. 동북태평양의 온대해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오레곤에서 캘리포니아까지죠. 위에 있는 브리스트 콜럼비아나 알래스카에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헤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크기가 작다는 것은 비슷하게 생긴 것은 그렇긴 한데 유전학적으로는 개통학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민어하고 청어하고는 전혀 다른 과니까요. 헤링크로커. 이거는 크로커니까 소리를 내는 민어과에 있는 거죠. 킹피치, 샤이너. 이게 반짝거리는 모양입니다. 퀸크로커. 그리고 이게 양지 돈목에 있는 민어과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고 보관하는 걸 봐서 식용으로 먹는다는 걸 한 번 알 수 있겠죠. 길이는 3cm 이내니까 청어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겠죠. 물론 청어하고 생긴 건 전혀 다르죠. 좀 무섭게 생겼네요. 길고 적당히 압축된 몸에 입이 큽니다. 청어는 아마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것들을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입이 크다고 하니까 아마 육식성인 모양입니다. 제가 말하는 육식성이라는 건 플랑크톤 같은 게 아니고 다른 생선을 먹는다는 뜻이죠. 청어색에서 황갈색의 등. 등은 비슷하죠. 청어랑 청색의 등이니까. 그리고 은색패. 이거는 대부분 물고기가 그러니까요. 길고 어두운 가루줄이 있고. 가슴지너러미는 어둡고요. 그리고 다른 지너러미는 황색입니다. 그게 좀 다르겠네요. 청어하고는. 잎에는 한 두 줄의 뾰족한 이빨이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육식성이 맞습니다. 자 이게 낚시를 해서 잡은 퀸핏이죠. 치어는 청어랑 비슷하게 플랑크톤을 먹네요. 하지만 성어는 무체축 동물을 먹습니다. 개를 먹으니까 이빨이 약간 강한 거로 봐서 뭔가 씹을 만한 걸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개를 먹으려면 껍데기를 까야 되니까 이빨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멸치나 이런 작은 생선도 섭취합니다. 낮은 연하에서 떼로 사냥하고 밤에는 깊은 바다로 잠을 자러 갑니다. 물고기가 잠자는 거 아시나요? 저는 새가 잠잔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돌고래처럼 한눈을 감고 잔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런데 돌고래는 포유류니까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한눈을 감고 반 정도에만 자고 그래야 5분이든 10분이든 올라와서 숨에 올라와서 호흡을 하니까요. 그런데 물고기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밤에는 심해에 이동해서 잠을 자고 여름에 해안으로 와서 산란합니다. 맛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위너가 원래 맛이 좋죠. 낚시를 인기가 있고 회로 먹어도 되고 말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됩니다. 퀸피쉬니까 맛도 이름만큼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656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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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